이 분이 참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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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즐거우세요. 네! 이야... 또 우리 아버님이. 네! 뭐 중요한 일 아니지?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혼자 나오셔서 이렇게 춤추셔서 되게 처음 보는 춤추셨던데? 바닥을 치시고 먹으셨다고요 뒤에 분들 안 모으셨을까요 아버님이 오늘 기분이 좋으셨는지 약재를 좀 하셨나봐요 괜찮으세요? 아버님 어디 계세요? 네 아버님처럼 용기 내셔서 나오셔서 춤추시고 같이 함께 즐겨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아휴 그랬어요? 감사합니다 여기 포랑이여라 네 아 이번에는 조금 신난 메들리로 한바탕 또 놀아볼텐데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나요? 예 앞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의 날이니까 함께 같이 즐겨 봅시다 아시겠죠?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 그럼 신난 메들리로 한바탕 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원님은 또 놀아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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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